매개변수 커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매개변수를 쓰겠다라는 커리에요 그래서 실행할 때 레코드 검색 조건이나 필드에 삽입할 값과 같은 정보를 물어보는 커리에요 그래서 두 조건 이상의 커리 작성이 가능하다라는거 그 다음에 매개변수 커리 같은 경우는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매자에 매자 이렇게 대가로로 묶어서 대가로를 열고 닫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드린 적이 있을거에요 매개변수에 매, 요요 미음, 대가로를 열고 닫는다 매개변수는 이거 하나만 알아도 문제를 맞출 수가 있어요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사 테이블을 가지고 인사 테이블을 가지고 인사 테이블 한번 열어볼까요 부서명이 전산부 홍보부 뭐 이렇게 쭉 있어요 일단 닫고 만들기에서 커리 디자인을 클릭하고 그 다음에 인사 테이블을 추가한 다음에 사원번호 그 다음에 성명 부서명 요 세 개만 그래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다음에 매개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매개변수 여기다가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가로를 열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부서 입력 이라고 하겠습니다 부서 입력 대가로 닫고 그 다음에 데이터 형식은 부서명이니까 캐릭터 짧은 텍스트 잖아요 문자니까 확인 그래놓고 부서명의 조건에 와서 여기다가 똑같이 부서 입력 이라고 입력을 하고 대가로 닫고 그 다음에 실행을 시키는 거에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매개변수 값 입력 부서 입력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보부라고 입력하고 확인을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되요 홍보부만 이렇게 검색이 돼서 커리가 된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커리 매개변수 커리다라는 거에요 크루스텝 커리 같은 경우는 엑셀의 피버 테이블과 유사하다 그래서 테이블에서 특정한 필드의 합계 평균 개수와 같은 요약 값을 표시해주고 그 다음에 그 값들을 묶어서 데이터 시트의 행 그 다음에 열 이렇게 나타내 주는 커리가 바로 크로스텝 커리에요 특징만 정확하게 알고 가시면 되는 거고 열머리 글에는 한 개의 필드 지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행머리 글에는 최대 세 개까지의 필드를 지정할 수 있다 요정도 특징 맞다트리다만 구분할 줄 아시면 되요 마지막으로 유니온 커리 유니온은 이제 통합이에요 통합 그래서 얘는 두 개 이상의 테이블이나 커리에서 대응되는 필드들을 결합시킨다 결합해서 하나의 필드로 만들어주는 커리에요 말 그대로 통합입니다 그래서 셀렉트 필드 이름 프럼 테이블 이름 그 다음에 셀렉트 필드 이름 프럼 테이블 이름 그리고 가운데 유니온이라고만 써주면 돼요 그 다음에 얘는 조심하셔야 될게 중복된 레코드는 한 번만 표시해준다 말장량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두 개 테이블의 필드의 개수가 같아야 된다 왜 유니온 통합해야 되니까 커리의 결과에 나타나는 필드 이름은 첫 번째 지정한 테이블에 필드명이 표시가 된다 이런 것들 맞다트리다만 구분 잘 하시면 되고요 통합 커리도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니온 커리 더블 클릭해서 연 다음에 SQL 보기 지금 셀렉트 별표 프럼 상반기 회원 목록 그 다음에 유니온 셀렉트 별표 프럼 하반기 회원 목록 거기에 유니온 명령을 썼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상반기 회원 목록하고 하반기 회원 목록을 통합시키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지금 상반기 회원 목록에 홍길동 홍유경 홍중기 그 다음에 하반기에 김도훈 왕정보 정선영 홍길동 홍유경 홍중기 그러면 중복된 레코드는 하나만 표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반기 하반기에 겹치는 게 홍길동 홍유경 홍중기 중복된 레코드는 한 번만 나타난다 그것만 좀 신경 쓰시면 되죠 그래서 유니온 통합 SQL 보기 얘를 실행을 시키게 되면 방금 전에 우리가 본 대로 김도훈 왕정보 정선영 그 다음에 홍길동 홍유경 홍중기는 중복됐기 때문에 한 번만 나타난다 라는 거죠 네 섹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